자 오늘 이슈파워는 보여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앞으로 펼칠 정책들이라든지 우리 주식시장의 그리고 전반적인 경제에 미칠 영향들을 자세하게 한번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한국투자증권 박지영 이비지 팀장을 모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계속 이야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결국에는 오늘 새벽에 결정이 됐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했지만 이 영향 어떨 것인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고 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오늘 뭐 새벽에 개표 결과 보셨을 텐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부탁드릴까요. 사실 제가 야간에 뭘 잘 안 하거든요. 미국 시장도 잘 안 보고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이제 그전까지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침에 이제 결과 보고 아침에 일찍 결과를 보는 편이고 대선 때도 개표 방송 잘 안 봤었는데 이번에 좀 늦게까지 봤거든요. 아우 그러세요. 워낙 치열했어서 가지고. 맞습니다. 결과를 보고 사실 조금 놀라기도 했었고요. 아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표가 거의 정확하게 반으로 가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에 이 방송에 이제 섭외를 받았을 때 그때도 그때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조금 많이 앞서고 있는 상황이면 대본을 좀 미리 준비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이제 전날까지 대본을 준비하고 뭐 아침에 일찍 와서 내용을 좀 더 수정을 하고 보냈는데 일단은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다. 시장에. 주식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과거 흐름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날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정책적으로는 뭔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있는데 이렇게 국민이 정확히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좀 강하게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은 조금 했거든요. 이제 양당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뭔가를 이제 밀고 나가려고 하면 반대편. 국회는 또 지금의 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진통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했었고요. 그래서 뭐 아주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어려움은 살짝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뭐 윤석열 당선이니 최종 당선이 확정이 됐지만 이런 여러 가지 펼칠 정책들이 이제 실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원활하게 돌파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좀 어쨌든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보통 뭐 허니문 이펙트 허니문 효과라고 하면서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그런 기대감들이 부풀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그럴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기 한 1년 전부터는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오르기 시작하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가방이라든지 이런 아이를 출산 장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래됐을 때는 그런 움직임은 별로 없었어요.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사실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 선거 이후에 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됐었던 공약에 대한 집중도가 높았으면 당선자의 공약에 따라서 그 이후에 이제 종목들이 오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 대선 때는 조금 그런 정책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은 잘 안 보이고 있고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원전이라든지 건설 이런 쪽은 조금 움직이지만 반응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을 리드할 만한 그런 움직임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표를 보시면 이제 과거의 역대 정권 때 코스피 지수 상승률이 지금 나올 텐데요. 나왔네요. 전두환 우태우 대통령 때는 우리나라가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하던 시기였고 그때를 제외하고 그 이후부터 보면 김영삼 정부 때는 40%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못해서라기보다는 그때 이제 아시아의 금융위기라고 하죠. IMF가 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일 뿐이고 김재중 정부 당시에는 78%가 상승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닷컴 버블이라는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리바운드 이런 것들에 영향을 좀 받은 거고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중국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었어요. 전 세계적인 이제 신흥국의 성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 브릭스라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그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 세계 신흥국이 상승하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글로벌 경기에 주식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지 정치 색깔이라든지 누가 정부를 잡는다. 이런 정치 집단의 성향이 시장을 좌우하지는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경제에 그렇게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융위기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책이 업종의 영향을 살짝은 줄 수 있겠지만, 몇몇 업종에는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경제의 큰 흐름을 뒤엎는다? 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선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몇몇 섹터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인 시장은 정치 색깔보다는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장이 사실 이렇게 급등하는 것도 대선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해외, 미국이나 유럽에서 오히려 급등세가 나타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약간은 잦아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뜸에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것이지, 선거의 직접적인 영향은 좀 찾기 힘들다라는 이런 것만 봐서도 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정 섹터나 업종은 어느 정도 수혜를 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5월이면 이제 두 달 후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할 텐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까요? 일단은 부동산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이번 정부에서 가장 큰 패착이라고 한 게 부동산 가격 상승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에서 왔다라는 것들은 양당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국민이 반으로 딱 깔려가지고 반으로 딱 깔려서 이쪽 정책도 안 되고 저 정책도 반대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둘이 합의할 수 있는 섹터는 무엇이냐 정책은 무엇이냐. 이게 아무래도 부동산은 공급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의 여당도 공급 정책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해서 지금 이런 대선의 결과를 받은 거고 그리고 이제 야당 역시도 공급을 좀 강조하겠다라는 정책들은 계속 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건설 쪽이 좋을 수 있다라고 보고요. 가장 가까운 선거죠. 큰 선거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오세훈 당선자가,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건설주들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움직임은 선거 이전부터 조금씩 나왔었어요. 건설주들이 사실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광주의 붕괴 사고, 중대재해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으면서 건설주들이 엄청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는 주가 상승률이 꽤나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올라온 게 아마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을 기대하는 수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러면 정책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도시정비나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20세기에 지어진 아파트가 몇만 채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얼마나 될까요? 지금 1990년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가요. 400만 채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거의 한 40%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서울에도 많죠. 네, 서울에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을 기대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그런 쪽을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도 서울의 35층 고도 제한을 풀었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건설주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내 아파트가 재개발된다고 하면 어떤 브랜드가 좋으실 것 같아요. 역시 메인 브랜드들 손에 꼽으시겠죠. 몇몇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삼성이라든지 GS라든지 대형 건설사들 이쪽이 되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설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었고 실적도 그다지 좋지 않았었고 해서 이제 건설주들이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싸진 상태였는데 이 건설업이라는 거는 사실 실적보다는 수주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크거든요. 이게 아파트를 지금 짓기 시작하면 5년, 10년 걸리잖아요. 10년까지 안 걸리죠. 2년에서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지금 당장 실적이 좋더라도 수주나 이런 정책적으로 압박을 받는다고 하면 5년 뒤에 실적이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공급을 늘려준다 이렇게 되면 지금 실적이 좋지 않더라도 기대감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꽉 묶여있었고 뭔가 묵은 채증이 있었던 건설주들의 숨통이 튀어지는 그런 오늘의 선거 결과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설주들의 또 대형 건설사 위주로 조금 더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주셨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의 탈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이것에 정반대로 가겠다라는 의견을 예전부터 피력을 해왔습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원전주들이 최근 한 5, 6년 굉장히 안 좋았죠. 정부에서 더 이상 우리는 원전 안 할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가동되는 원전이 끝나면 대한민국이 친환경으로 갈 거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러면 원전을 짓는데도 꽤 오랜 기간이 걸리고 사용하는데도 20년, 30년, 40년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기술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다시 우리나라가 원전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성장 가능성이 있구라고 한다면 다시 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최근에 원전주들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친환경, 화석연료 때문에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친환경은 사실 미국과 함께 유럽이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제유가도 올라가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라가고 풍력단지를 많이 지어놨는데 바람도 안 불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기 도매 가격이 2배, 3배 넘게 오르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를 중심으로 텍소노미라고 하죠. 친환경 에너지에 원전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걱정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되면서 아마 원전에 대해서 다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유럽, 중동, 러시아, 중국 이런 쪽이 다시 원전이 커지면서 수출, SMR, 개발 이런 쪽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건 또 장기적인 플랜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조금은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과거에 보면요.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 정책 테마주 대선 테마주들이 급등하고 대선이 끝난 시점에 급락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이게 정말 적당한 밸류에이션을 받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오늘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뛰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일 수 있다. 하나는 그런 의견을 좀 주었으니까 차익실험 하실 분들은 한번 생각을 또 해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와 관련된 추가적인 질문인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원전은 다시 원상복구 되돌릴 것이다. 라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원전으로만 하겠다는 의견은 또 아니었습니다. 친환경도 같이 추진은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보였는데 그렇다면 이런 탈탄소 관련된 친환경 관련된 업종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보다는 저는 좀 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커스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자가 되면서 원전에 좀 더 집중한다고 한다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쪽에는 조금 기운이 빠질 수 있는 대선 결과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에서도 정책이 사실 우리가 수소, 수소가 아니죠. 풍력과 관련돼서는 10년 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이제 많은 피팅 업체라고 하죠. 조선과 관련된 업체들의, 기자재 업체들이 풍력과 관련돼서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업체들이 지금 다 도산하고 주가 보면 정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 지원을 못 해줘서 그렇거든요.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내수 산업입니다. 수출도 하긴 하지만 내수,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지금까지는 자생하기 어려운 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의 지원이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좋지 않았었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이 친환경이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예전에 OCI 대단한 기업이었는데 지금부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의 지원이나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부를 이건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중립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중립적으로 봐야 한다.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앞으로 또 인수이나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방향을 계속 좀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까 부동산 이야기는 좀 해주셨는데 부동산 이야기 추가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뭐 아까도 살짝 언급해 주셨지만 최근에 광주에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또 중대재 처벌법 완화 뭐 이런 이야기들도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일단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요.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당선자가 됐을 때가 조금 더 저는 좋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누르겠다라는 정책을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건설주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마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좋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 그리고 중대재 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대통령 당선자가 초반부터 강력하게 제재를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제재해가지고 주식이 하락한다고 하는 것들을 초반에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처벌보다는 조금 지원에 집중한 너 이런 거 일어나지 않게 지원해 주는 정책에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요. 막 여러 가지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우리나라 고용을 많이 유발시키는 이런 산업에서 영향을 좀 많이 주기 때문에 쉽게 제재를 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좀 그래야 된다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주시장에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서 생각해 보면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은 양도소득세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주시장에 진짜 양도소득세 폐지하면 큰 손이 더 들어올까요? 이거는 사실 긍정적이긴 합니다. 양도소득세 폐지라고 하는데 주식하는 사람 중에 안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누가 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는 정책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도소득세가 있고 주식 거래세가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거였거든요. 양도소득세 거래세도 내는데 양도소득세까지 내라고? 이거는 사실 양도소득세를 내는 이유는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래세는 우리가 손실을 봐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면 억울한 국면도 있습니다. 억울한 면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양도소득세보다는 거래세에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작년에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재작년이죠. 2020년 동학개미의 수익률을 점검을 해봤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지수가 거의 2배 올랐어요. 그런데 동학개미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그때 수익률이 5%였습니다. 5.9%. 그런데 거기서 수수료 비용을 빼고 마이너스 1.9%. 그래서 연 주식 수익으로 5천만 원 이상 양도소득세를 낼 정도의 수익을 내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내가 수익도 못 뗐는데 거래세까지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하면 긍정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양도소득세보다는 양도소득세를 내도 괜찮아요. 거래세를 없애준다고 한다면 이게 형평성의 논리가 안 맞잖아요, 둘 다 내면. 그래서 거래세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요. 이게 양도소득세는 연말 9월이나 10월에 되면 주식시장의 심리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폐지해주면 좋죠.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양도소득세 낼 일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큰 손이나 큰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시장에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다음은 앞으로 또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고 해야 될까 신사업 쪽에 관련된 정책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윤석열 당선인도 P2E 게임이라든지 코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게임주나 관련된 종목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앞서 나갔었고 윤석열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충남이나 오성이나 이런 쪽 산업벨트를 만들겠다. 그런 정책을 내세우면서 시장에서 봤을 때는 NFT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을 때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오성이나 이런 데 바이오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쪽이 좀 좋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 관점에서는 친환경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P2E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재명 후보자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반면에 바이오 쪽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가 조금 더 나을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가 굉장히 처참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현재로 소외되어 있습니다. 베리에이션 측면이라든지 주가 측면에 플러스 정책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성장주 측면에서는 이번 대선만 놓고 봤을 때는 바이오가 조금 더 바이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장주 쪽에서는 바이오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더 이런 산업군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뀐다고 시장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 상황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과 또 멀리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변화무쌍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전반적인 시장의 분야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올해 전반적으로요? 좋아야겠죠? 좋아야죠. 지금은 좀 어려운 국면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좀 좋아진다는 게 물가도 조금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죠. 어제 유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런 흐름이 계속되면서 하반기에 물가가 안정되고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이익의 한 25%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주식은 좀 싸니까 조금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시장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희망과 함께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당장이 너무 괴롭고 힘든 구간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미국에 CPI가 발표되는데 어제 유가가 10% 하락했잖아요. 10% 하락해도 100달러가 넘습니다. 100줄이 넘습니다. 110달러 금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아까 제가 희망 섞인 전망을 이야기했었던 하반기에 물가가 잡히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CPI가 7.9% 전망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유가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3월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에서 3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100%예요. 25BP 인상할 건 거의 100%인데 그게 그다음으로 불확실성이 이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계속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한 번 오늘 밤에 CPI, 다음 주에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게 이제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러시아 문제도 사실 조금 해결이 돼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안개 속입니다.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라서. 이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좀 힘들 수도 있고 이게 빨리 해결되는지 여부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전략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이나 에너지 이쪽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이쪽의 포트폴리오를 좀 늘리고 오늘 장이 좀 오르지 않습니까? 현금을 조금 갖고 계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금을 조금 가지고 시장이 변하는 상황을 보고 그때 우리가 뭔가 또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보자 라는 의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이비지 팀장과 함께 자세하게 대선의 결과도 분석을 해봤고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올해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꼭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